안녕하세요. 연우리 이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하나 알아보는데, 더가 붙어있는 경우에 데트 이하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가능성을, 뭐 뭐의 가능성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그럴 때는 보통 only chance 되시면 되는데, 오프가 나오면 이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혹여 그런 거죠. 이 혹여가 붙는 게 좀 더 가능성을 죽이는 거죠. 혹여일까 싶어. 기대하고는 안 적어도 되고, 혹시 혹여, 혹시 뭐 뭐일까 싶어 이런 거죠. 자, The Medical Examiner, 검시관은, 아, 검시관은 아니고, 뭐, 아무튼 검시관은, Check the girl's harms. 여자의 팔과 다리, 넓접 다리와, and between her toes, 발가락 사이를 살폈다. And found no needle tracks. 주사 자국이죠. 주사 자국, 트랙이 뭐 길인데, 주사 자국이 없었다. So, she hadn't been there to score는, 마약을 사다라는 뜻이에요. 스코어하러, 얻으러, 획득하러 거기에 간 건 아니다. 마약이겠죠. So, maybe she was hooking, 꼬시러 간 거다, hooking. 남자를 꼬시는 게 갈고리로 거는 거죠. 남자를, 남자를 훅 걸라고 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So, who else would come out the side of downtown hotel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에 dressed like that, 이런 옷 차이므로, 중심가의 호텔의 옆문으로 누가, 다른 누가 나가겠습니까? She was young, 젊고, she still had a looks,가 외모라는 뜻이에요. 외모도 있었다. Therefore, she wouldn't have been a cheap, 싼 가격은 아니었을 것이다. Therefore, she would have been carrying a big purse, 지갑이죠. 지갑이라고 해도 되고, 뭐 백이라고 해도 돼요. 20달러짜리로 가득 찬 큰 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Had just come out of some businessman's ATM. 어떤 사업가의 ATM, 자동출납기죠. ATM에서 갓 나온 거죠. She had run into somebody waiting for her.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부딪혔을 수 있다. Either somebody waiting for her. 딱 찍어서 스페시픽을, 특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아니면 somebody waiting on the options to someone like her. 안 보이네요. 내려가야죠. 또는 그녀와 같은 누군가를 호기화할까 하는 가능성을 갖고 기다렸던 누군가를. Whoever, 누구이든 간에 whoever he might be, 쯤 되겠죠. He had snatched her purse. 그녀의 백을 확 집어 챙기고, 확 스내치, 집어들고, 확 챙기, 당겨 잡은 거죠. and hit her in the head. 머리를 팍 친 거죠. 어리를 하러 댄스 필요한 것보다 더, 약간은 더 세게. 그래서 죽은 거죠. 적합한 단어는 off chance에요. 우리가 이제 뭐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럴 때, fat chance도 있죠. fat. 근데 지금은 on the, 이렇게 쓰이는 표현은 없어요. on a fat chance, 그냥 fat chance 이런 건 있어도 여기에 fat을 쓰는 거는 표현이 아닙니다. fat을 써서 골라서 틀렸다면 조금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off입니다. score, 마약을 사들이다. looks, 외모, 겉모양이죠. on the off chance that, 혹여 뭐뭐일까 싶어 이런 거죠. I came late, 늦게 나왔지. on the off chance that, I could avoid 토마스를 피할 수 있을까 싶어 이런 거죠. on the chance that, 뭐뭐가 아닐까 생각하고, 뭐뭐일지도 모름으로, 뭐뭐하는 것을 기대하고, 뭐 이렇게 우리 사전에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뭐뭐일까 싶어 정도고요. 이거는 혹시, 혹여,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usually unlikely possible, 불가능한 가능성이죠. 뭔가가 일어날 수 있을 거. 사실인 경우, be the case, chance, chance는 possibility, probability에.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I came early on the chance that we might have time to chat.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 싶어 일찍 나왔다 이런 거죠. off chance도 있고, on the chance that도 있고, only off chance가 있는데, off가 붙으면 좀 더 가능성을 주기고, 혹여, 혹시, 혹여, 이게 붙는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